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거나 그렇게 현상유지적인 것으로 여러 여러 조선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에 밴드외근 효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민주당이 기세를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차분하게 더 잘하자 겸손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승리 때문에 약간의 덜 떴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이슈들 현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거나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회의원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의 문제를 던졌고 또 주식의 공매도 금지를 던지는 등 이슈를 선점해가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판이 불리하니까 그 판을 흔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던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눈앞의 이익을 자극해서 뭔가 관심을 끌고 또 그것을 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들이 그런 작전을 펼 때 방어할 준비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특별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또 일부 하락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반사 이익에 기대는 정치는 안 된다. 물론 야당은 집권 세력의 반사 이익의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을 자속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거기에 의존했을 만으로는 지속성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아젠다를 개발하고 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야만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또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민생을 챙기는 거죠. 물론 원래 민생이나 경제는 정부 여당이 챙기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도 끊임없이 챙기라고 정부 여당을 질책하고 정부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을 때 경제를 챙기지 않을 때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견제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또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경제와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 오로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권을 통해 남룡에서 탄압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 되고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부정한 검사, 잘못된 검사들에 대한 탄앵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이죠. 저는 예전에도 주장했지만 입법부의 권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힘을 기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고 누군가를 봐주고 누군가를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검사가 검사의 기능을 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검사들 일을 제대로 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제도, 입법부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가 그런 유법한 검사,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검사,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 탄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탄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민생예산이 이 정부에서 계속 삭감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역할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해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이건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이죠.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자꾸 깎아버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던 예산들 복구해내야 됩니다. R&D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것도 5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삭감했죠. 살려내야 되는 거죠. 이런 민생예산들을 살려내는 것, 그런 겁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렵고 힘든 곳에 지출되던 예산들 삭감했는데, 이런 거 다 살려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높이고, 민주당이 있어야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로 지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확신을 심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하고 오히려 후퇴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국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반사이익에 안좋아다가 약간 타이밍을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도 반성하고 잘해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인유한 국힘의 혁신위원장이죠. 이 양반이 또 좀 많이 설쳤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의 잘못이 좀 가려지고, 이 양반이 설쳐되는 것에 언론의 포커스가 가면서 언론의 관심이 그렇게 쏠렸죠.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언론에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데서도 영향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